다리가 안 맞는지. 다리가 한 벨이야? 됐어? 조금만. 이쪽. 조금만 더. 저한테 얘기했다며. 조금만 더. 뭐. 안 먹어도 돼? 아우. 저게. 고춧가루 고춧가루 야, 내 손이 좀 안 나왔네. 나는 내 머리 내면 안 되겠네. 여러분. 여보. 응? 봐봐. 진공동에 기제 족발을 지는 아시는 분이신데, 조심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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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구세요 비만 넣으면 안되겠으니 잘라도 저ន는거 안뒷는거 저번에 저 собственно 저번에 온종발 그러면 이게 온종발은 온종발 잠시만 내가 그 바로 거슬리 했잖아 네? 제 장신이 입니다. 그래도 안했고, 해보았는 내 두 사람은 한 번만 끓여줬던 것 같아요. 그거대요. 샐러드 제일 많이 넣었고, 깔끔하네. 가위라. 집사는 다 세 분을 한 번만 넣었어요. 네. 한 6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, 지금 4개 세 분 다 다 잡히네요. 그리고 배달 관리, 배달 관리, 한참 더 다 들어오다가 고춧가루 족발과 족발을 먹으면 됐습니다. 족발이 뭐예요? 내가 볼 때는 보사물이 잡겠는데 고기도 잡녀코 잡녀코 그리고 족발이 밥달이가 있고 디사리가 있네 밥달이가 좀 더 비싸고 디사리가 좀 더 비싸고 한 3,000원 사나고 좀 더 부족하다 근데 우리가 본덕발이 본덕발 본덕발 요즘 추세가 본덕발 아... 숱을 안 보려고 했는데 아... 갑자기 놀러가서 착수하고 놀러야 했냐고 아... 납기가 아니고 아... 아... 이게 사 rut과 비교하는 게 낙죠 sin 단어 반을 닫아 네. anyak. 폭바지가 파.. 아마 엄마량하고... 네. 폭바지가 파.. 엄마량하고... 흔들어. 폭바지가 파.. 폭바지가 파.. 폭바지가 파.. 파지나 막히는 거 아니야? 이걵 있네? 이건 다른거 안 먹긴? 개인적으로 음식점 빨리 나오고 아니면 미리 계약해가지고 해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계약해가지고 앉아가지고 한 번 더 앉아 싶은 게 있을 때나. 한 번 더 앉아있는 것 같아요. 격발, 곱삭, 두겹발, 사안 격발, 마을 목삭, 두겹발, 이 반지. 고기 주방이 많으세요. 그리고 콩나라 사이다, 참외 탈승. 오렌지, 오렌지랑 마이, 마이 마지. 사안이 많다고 생각해요. 통맥수, 타고 좀 많이. 방금 한 3,000원. 5,000원이에요. 3,000원. 밥그릇받아요. 소주, 맥주, 마을. 그는 헐헐 수도 없어요. 개인적으로 댓글에 먹으니까 잘 안 좋네요. 고기 책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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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좀요?